2024년 9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오클랜드의 로즈파고텔에서 열리는 호주 부동산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호주 멜번에서 직접 저희가 뉴질랜드에 가서 여러분에게 호주 부동산 투자 전략과 멜번의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인컴으로 호주 부동산 융자받는 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9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 오클랜드 로즈파고텔에서 여러분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